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시네 우리 신치지 집안으로 치자 하면 참 공줄이 센 집안이고 우리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고 우리 기주님 또한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 다니고 우리네한테 쫓아도 가보고 내 앞날 좀 펴보려고 내 인생 좀 펴보려고 내 팔자 좀 한번 뒤집어보려고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도 다녔나 보네 우리 기주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흘린 눈물을 바가지에다 담았다면 웬만한 강물만큼 되시겄어 대답을 하셔 여기서 끄떡거리면 나밖에 안 보여 우리 기주님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셔 남편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고 거기다가 자식 내미를 하나 넣는데 자식 내미복도 없고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우리 기주님 그러신대 네 기주님 그렇게 떠돌아 다니고 사시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사시면서 참 이 세상 그래도 눈 안 감고 사시는 게 정말 고맙다 하셔요 좀 뭔가를 좀 내가 해야 될 거를 가지고 좀 힘을 내서 좀 사셔 우리 기주님 그러고 몸 좀 생각하셔 몸 좀 내 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좀 보호하고 사셔 너무 막 굴려 먹지 말고 아셨어요 우리 기주님은 지금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겠지만 미안하지만요 기주님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야 사랑을 부모한테 사랑은 참 많이 받고 자랐다 해요 기주님은 남편 덕은 없어도 우리 김씨 자손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받고 자랐다 소린 나와 근데 이 친구가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주의적이야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부모이기 때문에 받은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내가 잘 된 것도 내 덕으로 내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내가 잘 내 덕이고 남의 덕 자체가 없어 근데 이 김씨 자손은 올해 올해 어떠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자손 내비가 올해 운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건강 상해도 그렇고 구설에 두이 말려서 어떠한 싸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수저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라고 해요 아셨죠? 네 하고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 뭘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조상 좀 이제 그만 건드려 조상 좀 그만 건드시라고 건드리라고요? 건들지 마시라고 이제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우리 기주님은 어디 가서든 빌고 살아 어디 가서든 그러면 그 비는 걸 누굴 위해 빌겠어? 본인을 위해서 빌겠지만 그 비는 자체가 누구한테 빌겠냐고 그 집안의 신령님한테 빌겠어? 우리 신시기주님 집안 어르신들한테 빌을 거 아니냐고 그만 좀 빌고 사셔 좀 평범하게 좀 사실 평범하게 좀 너무 특출나게 사시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좀 평범하게 내가 좀 평범하게 지금까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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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래서 우리 신시기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너무 뒤틀어져 있잖아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은 가지도 못하면서 가서 그냥 수구장창 빌어만 대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른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아따 요 새끼 봐라 요거 갈떡마떡 갈떡마떡 나갖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아무리 어른이지만 그만 약올리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 신시기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죠? 내가 뭔 얘기하는지 먹고 산 일하고 바빠가지고 저기 빌고 그러지도 못했는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든지 되는 게 없잖아 내가 뭐라든지 되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평판이 좋으냐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 그렇지도 못하잖아 그러고 그 고집,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머리도 못 숙이시는 분이잖아 그렇게 외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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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지금까지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살아갈 때는 살아갈 때는 좀 평범한 사람들처럼 좀 어울려서 이렇게 사시란 말이야 그래야 복도 들어오고 그래야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기준님 주변에 누가 있어 정을 나누고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외롭잖아 그러고 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고 올수전이 넘어가면 올수전은 그래도 그래도 그냥 그냥 지나갈 거야 근데 올수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기준님을 도와주실 분이 나오시네 우리가 더 뭐 내년에요 내년을 좀 잘 좀 기약을 좀 하셔 우리 그라고 기준님은 마음이 너무 성급해 내가 뭘 해야 되면 시가 되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럴 순 없어 어?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셔 아셨죠? 네 올해는 안 돼 내년을 보세요 내년을 기약을 하고 내년을 계획을 좀 잘 좀 세우셔 아셨죠? 어? 그러고 우리 기준님은 허상이 너무 커 어? 허상을 좀 줄여 응?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자체에서 90%를 다 버려 아셨어? 네 다 버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하세요 아셨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는 길일지언정 그 길을 택하셔 어? 허황되고 안 되는 일 딴 사람이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일 그거는 기준님하고 안 맞아 될 수도 없고 아셨죠? 그러니까 허황된 거 지금 머릿속에 허황된 게 너무 많아 다 버리셔 버리시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올 한 해는 내가 부탁을 드릴게 올 한 해는 기준님 내 몸을 좀 챙기는 한 해로다 그냥 챙기세요 아셨죠? 네 몸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관리하셔 몸을 몸 좀 관리하시라고 내년부터 좀 바빠질 거니까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좀 내 몸을 좀 관리를 좀 하셔 응?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잘 하고 있겠나요? 그냥 그냥 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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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그냥 지금 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좀 선택을 하셔 지금 하는 일이 우리 기준님하고 안 맞아 지금 하는 일이요? 네 허황된 게 너무 많다 하셔 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이 들어와요 어? 다른 일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잘 좀 계획을 짜서 하셔 아셨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우리 기준님을 보면 가슴이 짜내서 가슴이 짜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뭐 해? 사실 응? 아셨죠? 네 좀 기운을 내서 좀 사셔 아셨죠? 어?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잘리지 않고 그냥 일을 하겠나요? 직장은 안 하고 있는 네네네 그러면 저기 제가 지금 돈이 어디 묶인 데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냥 그냥 지나가시라고 근데 그게 뭐 4월에 준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쪼가릿돈이 들어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올해는 내 몸을 좀 보호하는 한 해로다가 잡으셔 어? 네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고 내년 계획을 세우셔 그 저기 집이 지금 저기 나갔거든요 집이 전제로요 우리 집이 어디로 저기 좀 이사 갈 때가 마땅한 데가 나오겠나요? 아니 나오기는 하지 어? 전세가 빠졌으면 이사는 가야 되잖아 어떻게 됐든지 가네 어? 그러면 집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걸 점이라고 봐 아니 그거 그게 몇 월달 정도 이번 달에도 갈 수 있어요 이번 달에도 나오니까 아니 그분이 그 그 NH에서 돈이 나와야지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가게양만 해놨거든요 근데 근데 이번 달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니까 네 얼른 다른 데로 그렇게 좀 알아보셔 이사 가는 게 괜찮겠어요? 네 이사는 가셔 가시고 부탁인데 올 한 해는 내 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고 내 몸을 좀 보호를 하셔 어? 네 올해는 뭐 생각 지금 계획을 세웠던 거가 제가 저기 잘 되면 좋겠지만 네 그러질 못하셔 어?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셔 제가 글을 좀 써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취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야 그렇게 하셔 근데 지금 하는 일이 근데 그게 허황되게 나요 저한테 제가 유튜브 하는 게 허황된 거예요 아니 유튜브 하는 게 허황된 게 아니고 유튜브는 취미로 나가시는 거잖아 그렇죠 취미인데 구독자가 많으면 그게 이제 또 그 연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기준님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글을 써서 올리는데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거는 내 꿈이고 이상이잖아 네 현실이잖아 네 근데 현실은 틀리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을 하시라고 허황된 게 너무 많다고 나는 능력이 요만큼인데 내 요만한 능력 갖다가 이만큼을 그려대면 그게 허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기준님이 이만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 하지만 능력치가 이만큼 있으면 요걸로다가 살아야 돼 이만큼을 가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럼 제가 책은 낼 수 있겠나요 책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쓰고 뭘 하시는 건 좋아하셔 근데 책을 쓰든 뭐를 쓰든지 간에 내년을 계약하셔 올해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내 몸을 좀 보호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기준님 일기장 같은 거 쓰셔? 수필 수필? 계속 뭔가를 수필을 읽어주는 신정숙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글 제 글도 읽어주고 유명한 작가님 글도 읽어주고 크게 얘기하셔 뭐라고? 수필을 읽어주는 신정숙 크게 얘기하셔 그래야 우리 저희 시장님들도 아시지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신정숙? 수필을 읽어주는 신정숙 수필을 읽어주는 신정숙 유튜브에 제가 이제 하면서 제 글도 읽어주고 또 유명하신 또 작가님 글도 읽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좀 모아서 나중에 좀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계속 그게 한두 해 적은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일기 식으로 적어오신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수필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묶어서 내시는 것도 내년이나 내셔 올해는 안 돼 그걸 잘 준비를 해보셔 그걸 도와줄 사람이 내년에 나오나 보구만 그러니까 좀 올 한해는 내가 갖고 있던 꿈 지금 내가 올해 뭘 해야 되려고 했던 거 그걸 그냥 다 올해는 그냥 그냥 가자 라고 생각을 하셔 기대를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아셨죠? 기대하고 상처받지 말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뭘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빚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놨는데요 음 그런데 그 돈 주신다는 분이 사원을 말하는 준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돈이 들어와도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쪼가릿 돈이 들어오니까 어?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빚은 갚으면서 남한테 태 안 끼치고 먹고 살 수 있겠네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음 이제 여기 집이 나갔으니까 그것만 나가면 해결은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사실 애들을 가르치다가 음 지금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보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안 해보는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세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올 안에는 그냥 내 몸 하나 보호하고 산다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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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고 어? 뭔가를 틔우고 내가 꽃을 필 거는 내년이니까 내년을 계획을 하시라고 아셨지? 올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구한테 언제까지 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올 안에 계획을 잡았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된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있질 말으라고 미안하지만 아셨어요? 어? 그거를 좀 내려놓으셔 아셨죠? 네 네 그래도 죄송한데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아이 결혼이야 하지 잘 살겠네 걔는 엄마보다 지 가정을 위해서 사는 아이야 아 지만 잘 살아면 되죠 하하하하 에이 그치 그저기 지금 뭐 잘 풀려서 지금 뭐 직장도 좋은데 다니긴 하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잘 나가려나 네 이 아이는 40줄 들어서면 다른 쪽으로 바꿀 거야 분명히 이 아이는 40줄 공기업 다니는데 40줄 들어서면서 공기업이라 대기업이라 우리 뭐 대통령으로 하더라도 이 친구는 40줄 들어서면서 다른 일 가질 거야 지일한다서 할 거야 아셨죠? 아셨죠? 저는 직장생활 그냥 쭉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기 공기업이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으니까 평생 그게 보장되잖아요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니까 그랬으면 좋겠는 거고 이 아이는 40줄 들어서면 빠른 쪽으로 자기 일 가질 거야 근데 애가 전공이 환경공학 사람들하고 융화를 잘 못해 융화를 잘하는데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래요? 네 대인관계가 거의 착하다고 그거는 엄마 생각이라고 네 엄마 생각이고 네 이 아이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내가 애초에 말씀드렸지 그러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도 딱 몇 명 뿐이야 다른 사람이 자기 그 영역에 침범하는 자체가 싫은 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몇 명하고만 그냥 마음 터놓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 대인관계에서는 완전 꽝이야 그럼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네 조언을 엄마가 한다 한들 이 아이가 듣질 않아 조언할 생각을 하지 마셔 아셨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도 하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나요? 네 이 아이는 아끼고 뭐 꽝꽝 묶어놓는 거는 1등이야 그건 1등이야 내 거 안 써 응? 내 거 안 쓴다고 엄마가 달라고 그래도 진짜 엄마가 진짜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면 아들내미면 응? 자식내미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줄 수도 있잖아 엄마한테 받아간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얘는 생생내면서 짜증내면서 준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 재산상에 지 어떠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간직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건 엄마가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엄마를 걱정으로 해 그럼 여기 아셨지? 자녀는 놓고 살겠나요? 결혼하면 잘 살겠나요? 아이 결혼하는데 자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점이라고 봐 그걸 응? 아니 엄마니까 그게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애 안 놓고 살잖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지 자손 지 이 김씨지만 대를 이율라고 얘는 열심히 날 아이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 응? 그건 걱정하지 마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어디 보니까 제 뒤에 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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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누가 저기 뒤에 약간 저도 이런 그게 있어서 그 누가 같이 들어오 같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여기 못 들어와 들어올 수도 없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 무당이 그 선생이 그 법당에 그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같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선생 잘못된 선생이야 응? 그 선생은 장모님도 안 계시고 거기는 실장님도 안 계셔? 응? 그렇게 능력도 없는 실령님 모시고 왜 이 길을 간다고 그래 잘못된 사람이지 사기나 차 먹는 거지 응? 그런 거에 현역돼서 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마셔 아셨어?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저희 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좋은 곳으로 잘 가셨네요 잘 가서 잘 사시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어? 우리 기주님이나 걱정하시라니까? 어? 기주님만 걱정하고 살아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좀 올 한 해는 좀 내 몸을 좀 보호하고 사시라고 네 아셨어? 네 적어드릴까요? 에이포 형제였다가? 아니요 몸을 좀 보호하고 사시라고? 네 올 한 해는 그냥 그렇게 사셔 어? 뭐 다른 거 뭐 저질러가 하지 마셔 아셨지? 올 한 해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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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한 해야 그럼 내년에 이제 되고 그러면 어 뭐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겠네 저는 우리 기주님은 뭐 큰 게 막 빵 터지고 그러진 않지만 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사셔 아셨지? 어? 네